멀고 먼 옛날 철과 불과 혼돈의 시대에 열기가 가라앉고 마녀들이 구워낸 달콤하고 바삭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가득하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고결한 소울잼을 지닌 다섯 쿠키들의 등장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다 고귀한 지혜와 강렬한 힘에 쿠키들이 모여들고 영웅들은 왕이 되어 쿠키문명은 대부흥의 시대를 만난다 마치 구원과 고귀한 지혜와 강렬한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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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